많은 분들이 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활용하셔서 내 채널의 조회수를 끌어올리시는데 활용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7개월 만에 유튜브 구독자 4,800명을 모은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채찌피티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엄청납니다. 제가 최근에 유료 강의와 토크 콘서트에서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내 AI 서비스 중 미드폰과 롱폼 영상을 쇼츠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AI 쇼츠클립 생성 서비스인 오퓨스 클립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서 기능적인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오퓨스 클립이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속 링크는 설명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면 오른쪽 상단의 사인업 이츠 프리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7일간 무료로 1시간 30분 분량의 0을 업로드한 후 쇼츠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프라이싱 탭을 누르면 가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프리플랜도 한 달에 60분간 무료로 업로드가 가능하며 200분의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19불로 쇼츠 1개 제작당 330원 꼴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연간은 114불로 쇼츠 1개 제작당 160원 꼴로 미친 가격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 비용은 정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츠를 제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쇼츠 제작만 해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고작 160원이라면 엄청난 생산성이지 않을까요? 사인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 영상의 링크를 입력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쇼츠로 생성할 건지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쇼츠의 길이 및 영상의 키워드를 작성하여 그 키워드 부분을 특히 쇼츠로 생성해주겠다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퓨스 클립의 좋은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작성함으로써 AI에게 좀 더 사람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게 클립인 원클릭을 클릭하시면 생성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메일로 전달을 받을 수 있기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전에 앞과정에서 키워드를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어떤 의도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설정을 해주므로 좀 더 목적에 맞게 쇼츠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단에 완료가 된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을 쇼츠로 제작해주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러 개의 쇼츠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영상으로 5개의 쇼츠 클립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의 바이럴리티 스코어 점수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록색 숫자가 높을수록 바이럴이 잘 될 것 같은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에디드 클릭하시면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상단에 캡션과 디자인 두 개의 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션 탭에서는 요약된 부분의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된 부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하이라이트된 글자의 컬러 변경과 이모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가능해서 캡션과 디자인을 작업시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 누르시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탭으로 넘어가면 쇼츠의 화면 비율과 텍스트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화면 비율은 피드로 선택을 해주는데 화면을 3분할에서 중간 지점에 들어가줘서 요즘 유튜브에서 쇼츠로 활용시 많이 쓰는 템플릿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막의 줄수와 캡션의 이치, 미캡션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것을 참고하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캡션 포지션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라오케는 쇼츠 자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텍스트의 컬러 또한 취향에 따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트된 키워드의 컬러를 설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강력한 오토 이모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쇼츠의 핵심 효과 중 하나인데 단순히 자막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막과 어울리는 이모지를 생성해줍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직 한글은 이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글씨체 또한 아직 한글에서는 한 가지의 글씨체로밖에 반영이 안 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거 이외에 오토 비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영상에 이미 영상이 들어가 있다면 굳이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막에 어울리는 비롤을 알아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 상단의 세이브 앤 컴파일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보라색 버튼으로 변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생성된 쇼츠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 이 방식으로 100개 이상의 쇼츠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왜 쇼츠를 올리셔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쇼츠의 미드폼 영상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드폼의 조회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미드폼 영상으로의 유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현재 쇼츠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만 빠르게 사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영상 또한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모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활용하셔서 내 채널의 조회수를 끌어올리시는데 활용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7개월 만에 유튜브 구독자 4,800명을 모은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